야 너무 예쁘다. 너무 방화장. 응. 상의가 너무 크다. 오늘 입고 온 꼬락선이보다 훨씬 나아. 맞아, 그거보다 나아. 꼬락선이가 정답이야. 아 멋있다. 아 천 배나, 천 배나. 검은색 큰 거? 응. 그냥 진, 깔끔한 거. 나 이런 재질 잘 못 입는데. 뭔데? 무슨 재질인가요? 이런 재질 잘 입어야, 형아. 센스가. 근데 이거 맞을까, 맞을까? 이야... 이야 나왔어. 두 번째? 나 미치겠다. 나 지금 거리로 뛰어나고 싶어서. 가로수길로 그냥 뛰어나고 싶더라고. 사람들한테? 어. 전현무가 어떤 사람이 날 보여주고. 전현무 아니야? 옷이 왜 저래? 막 이런 거 있잖아. 하... 진짜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. 어머. 어머. 아, 완전 헷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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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. 초등학교 5학년 정도하고 똑같아. 그래. 벌스날 할 때는 이중스켓. 하다가. 신한이 또 왕이라고. 왜 그런지 아세요? 짬뽕이 들어갔어. 짬뽕을 처방했잖아. 짬뽕을 처방했잖아. 나, 나 래퍼 같아. 다리 얼마나 길어보여, 차라리. 진짜 밸런스는 되게 좋아졌어요. 비율. 밑에가 커지니까. 밑에 갔을 때. 야, 나 이거 이쁘구나. 이게 옷 입는 맛이구나. 아, 나 어떡해, 어떡해. 나 이거 너무 아름다워. 너무 이쁘다. 뭐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. 내가 래퍼인가? 래퍼 중에서도 되게 옷 잘 입는. 되게 센스 있는 래퍼 있잖아요. 너무 황홀했어요, 그 순간은. 아, 나, 나 비... 아, 나 지금 나가고 싶어. 근데 형,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. 왜 스타일리쉬해, 나? 야, 뽀뽀아. 나 너 인정한다. 사람이 정도가 없어. 바로 랩 나올 것 같은데. 봐봐, 형.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벨트거든요. 짬뽕과 짬뽕을 먹었다는 거 잊지 마라. 아, 이게 옷이구나. 이게 옷이야. 아, 여기 왔다. 뭐 시켰어? 아, 이게... 하루 마무리해서. 아니, 우리한테 말을 안 하세요. 움직이 계속 와. 아니, 손가락은 있으니까. 그럼. 드셔, 드셔. 지금 약간 기분 좋나보네. 너무 기분 좋아. 얘 내 거 두 잔이야. 잠깐, 이거 지금 찍어놔야겠니? 파다잎에. 커피 마시는 모습으로. 그래, 그래. 커피 마셔. 이것도 가로수길 커피. 네가 사진 찍을 때 정면 안 보더라고. 아, 고맙습니다. 아, 나 사진 참 잘 찍었어. 잘 찍어. 형, 살짝. 이쪽 봐봐요, 이쪽. 내 손끝, 손끝, 손끝. 너무 매일 나벨 같잖아, 이거. 저기, 아예 정면 봐봐요. 야, 이게 전현무다. 야, 이게 전현무다. 야, 이게 전현무다. 아, 이게 전현무다. 아, 이런 게 다행이네. 아, 그래 저 하트라인 미쳤네. 나도 할 수 있다. 아, 이런 느낌도 되네? 내가 보니까 알겠는 거야. 그때부터 좀 무한실뢰? 다음 옷이 막 기대가 되더라고. 거기서 일단 바지만 바꿔와봐요. 아, 화이트팬츠. 안 맞으려나? 32 정도 되긴 하네. 32는 맞을 거야. 숨 안 쉬면 돼. 숨을 한 5분만 참으면 되지, 뭐. 예쁘긴 한데 너무 평범하다. 봐봐요, 형. 지금 반 열려있어요, 여기 앞에. 봐봐. 아까가 훨씬 예쁘죠? 아, 길어네. 그치? 훨씬 고급스러웠어. 여기서 봐봐요. 형 평소에 이거 입었으면 스키이지 입었을 거 아니야? 완전. 그러니까. 스판으로 된 거니까. 그러면 옷을 잘 입어보여. 뭐 입어보여. 이것도 한번 입어봐봐요. 위에는 골라놓고 있을 테니까. 보여줘야 빗더라고. 맞아. 오, 너무 예쁜데? 이쁘다고요? 몸매가 약간 보안되는 거야. 네. 이뻐. 이뻐.